오늘의 주제는 이명에 관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이명에 대한 그 뭐 7초 만에 이제 그 이명을 없앤다 하는 것이 제 동영상 중에서 제일 popular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댓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 이명이 없어졌다고 고맙다고 신기하다고 하시고 또 간혹 가다가는 소리가 더 커졌다고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전혀 안 된다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댓글로만 봤을 때는 90% 이상은 이제 도움을 받으셨고 이제 어떤 분들은 진짜 뭐 병원에 뭐 두 번씩 가고 그랬는데 뭐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두드리기만 했는데 그냥 이게 낫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이명은 콩팥 키드니 신장이 나빠져서 이제 생겼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왜 콩팥이 나빠지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콩팥이 나빠지는 이유가 다른 곳에서도 왔다고 그러면은 콩팥이 나빠진 것은 이거는 증상인 거고 어떤 원인이 있어 갖고 이것을 갖다 이렇게 내려쳐 갖고 이것이 콩팥이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원인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치료해야 이 콩팥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탁월한 이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거에 대한 동영상을 이번에 올리는데요 양방에서는 이제 그 유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고혈압이었으면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당뇨가 걸렸으면 당뇨가 걸릴 수 있는 높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고혈압인 경우는 50% 고혈압이 될 확률이 있고 한쪽만 이렇게 고혈압이 있다고 그러면은 25% 될 고혈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한방에서는 장부의 기능을 설명할 때도 목화 토 금수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닐 때는 제가 이거를 얘기하기가 엄청 꺼려졌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목사님들이 사주 보면 안 된다 뭐 이러고 이제 미신이다 이러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뭐 한의원관에도 뭐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한의사보다 좀 더 나은 점이 있어야 빨리 고칠 수 있어야 나한테 환자가 더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거를 연구하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자꾸 4주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혼자 이제 딜레마에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뭐 제가 이제 교회에 안 나가게 되니까 이제 뭐 진짜 자유를 찾았으니까 저로서는 그래 갖고 이제 그 4주 공부도 이렇게 제가 이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4주를 보게 되면은 장부의 허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이명 오는 환자 당뇨 오는 환자 고혈업에 오는 환자 뭐 통증 걸려서 오는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다 보니까 효과가 뭐 예를 들어서 침나서 예를 들어서 뭐 70점짜리 뭐 이렇게 효과를 봤다고 그러면 90점 이상으로 뛰더라구요 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만든 제가 이명에 관한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귀를 두드렸는데 안 된 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 갖고 또 찾아들어 오시더라구요 뉴욕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찾아들어 오시더라구요 참 신기한 세상이다 자 그러면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 그 어느 어느 여자분의 사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으 갑자 갑자 무진 개미 갑자 갑자 신 신 축 자 요 글자들을 갖다가 이제 요게 이제 사주인데 제가 신 신은 몰라요 근데 이제 요것만 여섯 개로 갖고 따지니까 예를 들어서 목 화 토 금 수가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토가 세 개에요 하나 둘 셋 토가 세 개고 그 다음에 금은 없고 그 다음에 수가 개 자 수가 두 개 있고 어 그 다음에 갑 목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화가 없고 금이 없고 그 다음에 토가 세 개고 수가 둘이에요 그런데 아 대운 세운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축이 또 하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다 보니까 토의 기운이 너무 세서 결국은 어디로 갔냐 하면은 수로 갔어요 한방에서는 극을 한다는 표 극을 한다고 얘기하더니 막 공격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토가 수를 지금 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가 약해져 이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이제 나이가 37살 37살 먹은 여성이었어요 그래 갖고 이분을 치료했을 때는 지금 이분은 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치는 대신에 이렇게 돌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금이 수를 생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는 금을 치료했어요 한 번 맞고 이명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좀 그 좀 뻥이 좀 세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무신 병진 무진 임자 자 그냥 요거에서만 이렇게 딱 보면요 이제 목, 화, 토, 금, 수가 있는데 이분은 토가 세 개에요 하나, 둘, 셋, 넷, 토가 네 개고 그 다음에 수가 둘이고 그 다음에 금이 하나고 그 다음에 화가 하나, 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한의학생, 한의학적으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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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는 생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가는 거는 극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토가 넷이서 둘을 극하는 거예요 그래 토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극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목이 없어요 이 목이 여기를 갖다가 그 토를 약하게 해줄 수가 있는데 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토가 굉장히 그 세져 갖고 그냥 술을 갖다가 그 공격하고 있는 경우에요 이분은 너무 이게 심하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열흘 안에 본인이 이제 뉴욕에서 플로리다에 간대요 그런데 열흘 안에 이거를 고쳐주면은 그러면은 내가 치오비 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엑스트라로 5천분을 주신대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을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활을 치료하고 금을 치료하고 그래서 세 번 맞고 그러고는 안 오세요 제가 이제 5천분을 받을 생각도 안 했지만은 좀 뻥이 좀 세신 분이에요 그래 갖고 이제 이렇게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그 여러가지 이렇게 그 예를 더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태어난 사주를 알면은 그러면은 치료 방법이 생긴다 그러니까 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동의보감에도 이렇게 보면은 잡병편에 이렇게 보면 첫번째 오운육기라고 나와요 뭐 이런거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조금 해석하기도 어렵고 그래갖고 이제 그 요런거를 하시는 한의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봐서 한의원에다 전화 거셔가지고 혹시 사주 같은 것도 보세요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 체질만 안다고 그냥 내 체질만 안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러니까 모카토금수 오행을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를 알고 요걸 하면은 그러면은 치료가 되니까 한의사이면서도 이렇게 사주로써 내 몸의 원래 체질을 알아낼 수 있는 분에게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훨씬 빨리 치료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